자 반갑습니다. 오늘 베이비도지 한번 알아볼텐데 현재 많은 찌라시가 돌고 있는 밈코인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고 3일전, 5일전, 10일전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비어코인입니다. 신규상장 되기 이전부터 제가 올려드렸고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비어코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빠르면 하루이틀,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요. 버드독도 3일 뒤에 180% 올랐고 프리트럼프 2000% 올랐고요. 플라잉 아보카도 캣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날에 200% 가까이 올랐고 마가페페 2700%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자 뭐 프리세일 넘어가고 보포뮨코인도 5일만에 300% 달성을 했습니다. 뭐 비어코인도 마찬가지고 비어코인도 지금 제가 올려드리고 3일전 영상부터 시작하면은 300%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따라서 제가 올려드리는 밈코인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들 위주 혹은 프리세일 밈코인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위해서도 제가 떡상에 임박한 이 밈코인의 매수가, 목표가, 구매 방법 전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6번으로 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된 이 파일 공유 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매수가, 목표가,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의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구매 방법까지 PDF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차트의 변동성이 아주 크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가격적인 상승을 노리고 투기성 목적으로 투자를 밈코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소액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밈코인 투자를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 아니면 코리니 분들이라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물주 프로젝트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고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사이트 가입 권유나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들부터 여러분들 물려계신 알트코인의 디테일한 대응 전략도 제가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소통방 입장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가 대략 1년 전부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다는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원화 상장될 거다. 이렇게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퓨처넥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베이비 도지가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상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퓨처넥스트가 어떤 사이트냐면요. 이제 USDT, USDC, 선물 상장 예측 사이트입니다. 이게 제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투표 한 표당 1달러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투표한 코인이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토큰을 보상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낸스 검토를 거쳐서 논의가 끝난 후에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는 사실 바이낸스 상장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트위터를 보시게 되면은 솔라나 블록체인으로 생태계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오피셜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베이비 도지가 21년도에 처음에 탄생이 됐을 때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들이었죠. 대세가. 하지만 최근에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붐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그 유행에 좀 편승하면서 이 솔라나 생태계에 발을 담궈서 좀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되는 대형 거래소 중에 가장 유망한 게 가능성이 높은 게 코인베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아니라도 대형 거래소의 상장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되기 전에 소액으로 발을 담궈놓으시면은 상장되고 나서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소통방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단 소량 매수를 끝내놓은 상태고요. 무조건적으로 소액으로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는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상승률을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데 제가 보내드리는 이 밈코인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이 밈코인은 곧이어 덕상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76번으로 도지라고 문자 주시면 이 파일 공유해드릴 예정에 있고요.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